오늘도 행복한 하루 모두 가지고 이렇게 노래해 고점은 저 멀리 던지고 모두 살이나 뼈 아니 말고 예! 바다를 자랑하고 고기 고기를 바라보는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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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접 젤리 고춧가루 면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양파 소금 고춧가루 고추 마늘 볶음이 고춧가루 후추 후추 오이 고추 파 bas 是 슬프에요 카츠로 베이스로 된거 카츠로 베이스로 된거 카츠로 베이스로 된거 레몬컴 레몬컴 카츠로 베이스로 된거 카츠로 베이스로 된게 празд기 마카라 카츠로 베이스로 된거 이제카츠로 베이스로 된거 지금 지켜보기 너무 춥다 그쵸? 응 어떻게 추운거야? 응 그모가 후유니까 차가워 차가워 하니깐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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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춥다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해 네 일단은 오실이니 이럴 때다가 오실이니 엉뚤에다 넣고 있었어요 응 잘했어 안녕하세요 이모찬드 다녀오겠습니다 이걸로 마주영 요리하고 안녕 편집 사박하래에요 너무 그리네 아 재밌다 수영 시어 껌볼 여기도 파네 이나리 모찌 유부 안에 떡이 들어있는 건데 토스트에다 굵기만 하면 되나봐요 스티리얼 레몬이로 침 마시고 너무 맛있어 시원한 고추로놈 맛먹는다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한입이 다 먹어야지 쇼핑크 이제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줄 쓴 사람들 다 들어갔고 저도 들어갈까 합니다 짠 뭐 먹어야 됐지? 너무 많아서 음 아까 현관에 있던 오빠들이랑 콜라보로 이렇게 음식도 있네 어머 음료까지 드세요 드세요 이 된장 쌈이 아주 맛있어 약간 매콤하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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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선들 모였습니다 시민사바라 로메인 샐러드예요 시작 고마워 계란도 있고 그리고 이게 평일에 가야 돼 이게 주말이 오면 몇 호전 몇 호전 몇 호전 몇 호전 아 주말이 몇 호전 몇 년 전에 왔을 때보다 리뉴얼 해갖고 너무 좋아졌어요 대박 여러 호전 왕선들 왕선들 여러 호전 다행히 이루는 극복 아침 왕선들 오빠들 저 intervened ... 어 빙 명 근데 커피 우유 커피 우유 커피 우유 맛있다 차석인가본데? 우와 귀여워라 뽀얄같다 이력제도 몇개 팔고 그러네요 음 전통 우유 아 대박 이게 한번 쓰는건가봐요 유자 유자향이랑 이거는 자스민이래요 이거는 하나씩 가져가봐야겠다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이 목소리를 뭐지 그 뼛속까지 뜨끈뜨끈한 느낌 자 이제 우리 딸랑구를 드릴러 렛츠고 아 흐흐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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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앓 으 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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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를 넣어서 치즈를 넣어주세요 과일을 준비해요 물을 넣어서 먹기 전에 간장 식용유 간장 간장 소금 간장 히르륵 후추냉을别usst 곧 고eters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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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으 으 알았어 먼저 허 아침 밤이 중요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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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따뜻한 오뎅국이예요 오늘은 따뜻한 오뎅국이예요 안녕하세요 잘자입니다 마차키 라떼 구앤데 파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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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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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이 gim тысяч 여우 willkommen 응 맛있겠다 얼굴 같아 이렇게 하니까 눈? 코? 입? 무주인 같아요 いただきます 와우 와우 진짜 맛있다 아 뭐야 나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게 김치랑 여복도 맛있는데요 물론 스팸도 맛있고 근데 이 노란색 단무지 이게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조지 조지 흠 아이고 기지개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아이 조지할아버지 졸려와야 아아 너무 맛있다 너무 놀랍다 거꾸로 들었나? 공원에서 아르마짱 친구들이랑 같이 놔먹을 간식이에요 엄마 엄마 간식 오늘 꼭 가져와야 돼 아르마짱이 하도 붙어 그래서 항상 가지고는 가는데 친구들 것까지 같이 먹으려면 좀 그치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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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콜라맛이 나요 오 신기한데? 와우 봐봐봐 이모찬도 이거 내가 만들었음 코타츠입니다 아르마짱이 만들었어요 코타츠 아르마짱 바닥이 따뜻하니까 코타츠같아 다리에 넣고 있으니까 아르마짱이 하나 뜯어서 넣어주세요 3 2 뿅 여보세요 어디로 갔지? 어딘니요? 어딘니요? 아니요 아니요 또 없어졌어 아르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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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 애들 다 재료 쓰게 감자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샐러드 만들 거예요 맛있어? 포테토 샐러드? 물을 넣어주세요 찰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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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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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